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강서구가 20개 전동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나섭니다. 여행이 좋아지는 재생 목록 들리세요? 강서구가 청사 1층 민원실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청사 홍보와 안내 서비스를 담당할 인공지능 민원 안내로봇 민원인을 인식하고 간단한 대화와 민원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원 안내 로봇들의 기능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 자체 빅테이터 시스템과 무선 네트워크로 연동해 코로나19 상황, 교통, 재난 상황, 재정 집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 부분에 위치한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방문객의 체온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지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해 24시간 상시 방역과 소독도 실시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새로미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풍성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자체 방역 기동반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합니다. 먼저 유수지, 쓰레기 처리장 등 해충 주요 서식지에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경로당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도 한층 강화합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이 많이 찾는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와 해충유인 살충기 30대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새마을 방역봉사대와 지역자율방재단 소속 단원들이 방역반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또 구는 구민이 직접 모기 등 해충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 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처치곤란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나섭니다. 강서구는 20개 전동주민센터에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수거해 강서 농수산물시장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합니다. 수거 대상은 비닐 포장된 젤 타입 아이스팩이며 아이스팩을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매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선별, 세척, 소독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강서 농수산물시장 외에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발자취를 느끼며 진경산수의 화원을 계승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 겸재정선미술관과 궁산근림공원 일대에서 제6회 겸재문화예술제가 개최됩니다. 행사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행사인 제17회 겸재전국사생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집니다. 제17회 겸재전국사생대회는 겸재정선미술관 3층 야외데크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사생대회의 참가 접수는 오는 6월 10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이 밖에도 겸재문화예술제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소망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마당과 더불어 호서예술전문학교의 초청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기타 예술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